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인 거 아시죠? 지금 꼭. 그리고 화면 상단을 터치하시면 자막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선택해서 시청하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재생 등록에 있습니다. 1편부터 50편까지 시간 되실 때 쭉 보시고요. 그리고 판도라 시리즈를 보시면 이비옥의 골프 철학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장안의 화제, 골프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화제, 일명 먹이기. 포핸드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화두입니다. 오늘 정말 어떠한 생각으로 했을 때 그걸 날렵하게 신속하게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알려드려도 못하면 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시면 5분 끝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 스윙은 굉장히 포장이 화려합니다. 우리 홍삼브랜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정모로 시작하는 브랜드는 이 내용물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포장의 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공진단 하나 먹는데 뚜껑 열고 나무 박스만 해도 그 케이스만 해도 몇만 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정성스레 만듭니다. 우리 스윙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포장을 더 잘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액기스 또는 그 공진단이 더욱더 몸에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것.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피니슈 이런 동작이 있지만 이 공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은 바로 유효가격 존입니다. 1년 전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발과 발 사이 그래서 유효 타격 존 또는 여포 존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먹이기라는 건 뭐냐면 손동작이 이렇게 제가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뒤집어서 싹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숙여서 싹 넘기는 사람도 있고 순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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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러한 유연한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동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건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전체 풀 스윙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위에서부터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고 생각만 해야지 액션이 취해지면 안됩니다. 액션 존 즉 유효 타격 존은 어디냐면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이 모든 손동작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스윙을 해보면 먹이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포어 엔드 드라이브. 여기서 먹여요. 지금 앞에 화면을 보고 계시죠? 보면 여기서 먹여요. 생각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오지만 실제로 여기는 그냥 그 준비만 하고 오는 거고 액션 존은 어디냐면 오른발에서 팍 먹이는 거예요. 팍 먹이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헐렁헐렁하죠? 헐렁헐렁한데 약간 헐렁 뒤집었다가 팍 먹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숙였다가 먹여도 되고 먹이는 존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또 인생 스무스 오지만 실제로는 뿅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만 잘하면 돼요. 먹이기는. 위에서부터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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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가 아니라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와도요. 이번엔 좀 강하게 쳐 볼게요. 강하다기보다는 좀 큰 스윙. 순간 공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간에서만 손목으로 촥 촥 촥 촥 감아주면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든 넉넉고 있다가 넉넉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먹여! 알았어.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확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정타랑.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가 먹여야겠다. 그럼 이런 타법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면 모든 선수가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 눈에 띄게 하는 선수가 버바와슨. 버바와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브스윙 돼서 팍 치죠. 그리고 게리우드랜드. 그냥 공 치면서 완전 헐렁한 듯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순간 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겠어요. 팍 어떻게 쳐야 되겠다. 폼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유효타격적으로 헐렁하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실수도 할 게 없죠. 왜? 그 구간에서만 말 거니? 아니면 깎을 거니? 그 생각만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럼 게리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마라 치는 스타일. 드로우를 치는 스타일이고 버바와슨 같은 경우는 왼쪽을 보고 워낙 멀리 치니까 이런 식으로 쳐서 페이드를 만들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늦었어요. 그래서 약간 뒷땅이 났는데 다시 한 번 쳐 보면 그냥 헐렁헐렁하게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스윙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 동작에 의해서 이거는 반대로 스윙을 주는 그런 동작이죠. 또 그리고 몸에 힘도 빼고 있으니까 얼마나 회전량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스윙을 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는 아무런 하는 게 없고 이 구간에서만 파리체 구간 탁 탁 탁 탁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마는 거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끊어주면서 나오는 스피드, 스냅 에 의한 스피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를 팔다를 어떻게 칠거지? 그 구간에서만 그냥 스피드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농담 아니에요. 드라이버를 칠 때도 여기에서 더 멀리 칠 수 있는데 왜 안 쳐요? 제 꼬임이 큰 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더 멀리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멀리 치지는 않겠습니다. 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쭉 가서 공을 어떻게 치지? 그게 아니라 발과 발 사이에서 먹이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쭉 먹이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먹었죠? 자 또 한 번 약간 위로 먹여 보겠습니다. 천천히 있다가 오른발 진입할 때 쭉 먹이면서 쭉 위로. 이게 지금 보면 막 끌고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팍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인다고 생각하면 발과 발 사이에서 먹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먹여야 되잖아요. 위에서 못 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이면 땅바닥으로 갈 건데 어떻게 먹여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겠죠? 그럼 인하우스윙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끌고 내려와라. 당연히 먹이려고 인하우스윙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걸 갖다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오히려 여러분들 몸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 이벼호기는 여기서 먹이래 그냥 손으로 착 먹이래.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먹이래 탁구 치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느슨하게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번에는 핀하게 맞았어요. 약간 탑핑성. 그런데 이제 순간 스피드가 좋으니까 거리는 뭐 전혀 2, 4, 5 정도 나왔는데 불편하진 않았죠. 그리고 또 가고 쭉 가서 좀 채공 시간을 더 늘려 봤는데 아무래도 더 뜨면 더 멀리 가는 거죠. 이번에는 뭐 한 2, 5, 8 정도. 그래서 멀리 칠려고 할 때는 우측으로 좀 미는 편이죠. 그리고 우측으로 밀어서 들어오게. 그러니까 뭐 세게 친다는 생각보다는 먹인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먹임을 갖다가 툭툭툭 때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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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제가 드라이버를 막 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발과 발 사이, 여기에서 순간 먹이는 거. 순간 먹이는 거. 탁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이듯이. 대신에 탁구는 가슴에서 치는 게 가장 세지만 이 공 밑으로 떨어진 걸 갖다가 살리는, 살리는 개념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좀 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진 걸 물론 골프채가 길어서 그렇게까지 숙일 필요는 없지만 인식은 아래에 있는 공을 살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승부는 발과 발 사이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우측에서 승부를 보는 분들은 뒷당이 나고 좌측까지 와서 승부를 보는 분들은 쉔크, 타핑이 많이 납니다. 가운데 승부 존, 즉 유효 타격 존 또는 오른손으로 치는 여포 존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만들기 힘들고 먹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 스스로 공을 만들어 때리는 그런 아트를 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지는 건데 이 발과 발 사이에서 치는 것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훨씬 더 쉬운 그런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는 먹이는 걸로 끝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뭘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이는지 그 생각만 해야지. 거기서부터가 여러분의 골프의 시작입니다. 이걸 못 하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시작도 못 한 겁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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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